국민가수 박찬근, 박장현, 이병찬 코로나 확진 치유기도 국민가수 TOP6 국가수 3월 7일 밤 10시 확정 국가수 방송 확정 국가수 3월 7일 월요일 밤 10시로 방송시간을 확정 3월 2일 TV조선은 3월 예능 프라임 시간대 부분개편을 단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두 번의 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선사한 국민가수 수련원은 7일 월요일 밤 10시로 방송시간을 확정했는데요 국가수는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내일은 국민가수 출연자 6인이 진정한 국민가수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을 담은 예능으로 지난달 두 차례 선보인 바 있죠 국가수가 편성을 확정지우면서 매주 월요일 밤에 방송됐던 TV조선 개나리악당은 매주 수요일 오후 10시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국가수 TOP6의 활력을 기대합니다 국민가수 박창근, 박장현, 이병찬 코로나19 확진 회복 전념 국민가수 박창근과 박장현 그리고 이병찬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속사 NCH 엔터테인먼트 측은 4일 당사 아티스트 국가단 박창근, 박장현, 이병찬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알렸죠 이어 박창근, 박장현, 이병찬은 지난 3일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어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진행해 양성 판정이 나왔고 곧바로 PCR 검사를 받아 4일 오전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라고 밝혔는데요 소속사 측은 박창근, 이병찬은 백신 2차 접종, 박장현은 3차 접종을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 예정된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보건당국의 지침을 준수하여 치료와 회복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국가단 멤버들은 특별한 이상 증상은 없으며 선제적으로 시행한 자가진단키트 검사에서 모두 음성임을 확인했습니다 라고 전했는데요 다음은 NCH 엔터테인먼트 측 입장 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NCH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 아티스트 국가단 박창근, 박장현, 이병찬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소식을 전합니다 박창근, 박장현, 이병찬은 지난 3일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어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진행해 양성 반응이 나왔고 곧바로 PCR 검사를 받아 4일 오전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박창근, 이병찬은 백신 2차 접종, 박장현은 3차 접종을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 예정된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보건당국의 지침을 준수하여 치료와 회복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국가단 멤버들은 특별한 이상 증상은 없으며 선제적으로 시행한 자가진단키트 검사에서 모두 음성임을 확인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소속 아티스트 및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단 박창근, 박장현, 이병찬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또한 국민가수 수련원 TOP6의 활력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